유닉스 1330 na 모델 드라이기 에요 여기 보면 회색으로 보이는게 전부 이물질 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청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가운데 팔랑개비처럼 보이는 요 지점을 스티커를 띄면 드라이버로 풀 수 있는 곳이 나온다고 합니다 띄니까 이렇게 드라이버가 딱 나오네요 표시가 여기를 불러 보겠습니다 다번지가 많아요 먼지 싹 솔로 청소하고 다시 조립하면 됩니다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시고 다시 조립하면 될 것 같아요 싹 그쪽도 닦아주시고 볼트가 좀 하나 두개가 있어요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시고 또 전원 코드는 꼭 빼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조립 다 했습니다 아까처럼 회색 빛나는 먼지가 싹 없어졌어요 깨끗해요